이름을 바꿨을 때 개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이 분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따님 분은 그리고 왜 우리 정책감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어 치마를 두르긴 둘렀는데 치마만 둘렀지 이거 약간 남자 사주가 섞여 있네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굉장히 씩씩해 남자 이겨 먹어야 돼요 이 사주는 그래서 결혼 일찍 하잖아 나한테 많이 낮춰주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야 이혼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큰 무엇들이 없어 요즘 아이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무언가 이 따님은 진두질을 하고 내가 끌고 가야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왜 남자가 기둥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된다 하면 내가 기둥이 돼야 돼 내가 집에만 있을 사주도 아니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케알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언가 웃음을 주고 통설력이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솔직히 결혼의 운보다는 결혼은 좋지 않아요 결혼의 운보다는 무언가 내 거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내 뭐 사업체가 됐든 작은 게 됐든 큰 게 됐든 내 거를 움직이면서 사람을 끌고 가고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? 자기의 주장이 너무 뚜렷해 이 사람은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 아 예스님 예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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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치마만 둘렀지 이거는 남자의 사주구나 그리고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 따님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쩌저쩌 어쩌저쩌 하더라도 그 말 듣지도 않을 거야 당연히 응 안 들으려 그래 그러니까 내 고집이 있어서 내가 이걸로 밀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걸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지 옆에를 보거나 그러니까 세심한 게 없어 옆에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잘은 못한다 그냥 직진이 아니다 이 말씀 아 맞아요 철림에 같이 달리라면은 뒤지게 잘 달릴 거야 근데 세심하게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뭣도 챙기고 이러라 그러면은 그게 더 어려울 양반이야 이분은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냥 이건 내깔라 둬야 돼요 왜냐 조언을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기에 아니면은 그냥 아니거든 따님은 그러해요 결혼은 결혼은 별로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남자를 쥐 흔들고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요즘에 엄마 그거 알아? 남자들도 여우라는 거? 스님 보시기에는 내년이나 혹시 결혼이 들어온다거나 인연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? 한번도 남자를 좋다는 남자들로 엄청 따라다녔는데 한번도 남자를 사귄 적이 없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모태솔로 같은 그런 거? 응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데 마음이 안 가니까 10년을 따라다니고 모든 조건 좋은 애가 있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양반은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어느 하나의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그거에 꽂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! 하고 꽂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걸 지금까지 못 만나가지고 응 일단은 스님 보시기는 결혼은 자체가 좋은 사주도 아니고 차라리 그 힘으로 내 거 뭔가에 일을 해라 일의 추진력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 허나 가정을 이루고 살자 하면은 이 사주는 애 보고 집에 있는 사주도 아니고 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딱 그냥 이 사주는 그거예요 아이고 여잔데 치마를 둘렀지 남자다 학생이 보시기에는 내년, 내년이든 그 훗년이든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 일찍하면은 이혼할 거라고 지금 33살 들어가도 빠른 건가요? 아이고 엄마 요즘에는 마흔에도 초혼을 하고 마흔 넘어서도 초산을 하고 시대가 그러해요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것은 맞는데 잘 생각해 봐라 엄마 자!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내가 그러면 2년이 들어올까? 뭐라 그래? 꽂혀야 된다고 꽂혀야 돼 미리 일찍 결혼하면 이거는 이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조금 늦게 결혼을 하더라도 애초에 좀 안 헤어지고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낫지 일찍 가서는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는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지가 꽃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왜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 그거는 노터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거는 문득이야 만나는 남자 있어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엄마 편안하라고 근데 이 사주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나 결혼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꽂혀야 되고 행동이 됐던 뭐가 됐던 꽂혀야 되는 사람이야 이분은 생활은 너무 걸리 결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만 내둬라 말 안 듣는다 절대